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결기 아니한 목사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종종 그런 말 하실 때가 있어요. 애국운동 몇 년 했냐? 애국운동 얼마나 했냐? 예전에 이은재 목사님이 영상을 찍으면서 아니한 목사님 애국운동 얼마나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애국운동,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너무 유치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이 토론을 벌어요. 논쟁을 해요. 그럼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반박을 해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앞서죠. 그럼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주민등록증 까봐! 얼마나 유치합니까? 사실 이게 아이 때부터 이런 현상이 나오죠. 너 몇 학년이야? 너 몇 학년이야?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이런 것이 통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요. 유치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했지만 유치한 질문에 대해서 유치하게 답변을 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 귀를 무너뜨리려는 세력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좌파 세력들 해당이 되는 거죠. 진짜 오랫동안 싸워봤습니다. 좌파 매체 중에 유명한 매체들이 있어요.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기독교 쪽에서는 기독교도 아니죠. 뉴스 엔조이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매체들로부터 공격을 참 많이 받았어요. 타켓이 되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제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애국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들통이 나고 드러난 거죠. 아마 10년도 더 된 기사 같아요. 한겨레신문 기사 내용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이렇게 이용희 대표와 안이완 밝은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인터넷 활동을 활용을 강조하면서 이들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세력이 되었다. 온라인 소통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집단도 찾아보기 어렵다. 아니, 아니가 중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하는 집단. 그 중심에 제가 있다. 이게 한겨레신문의 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겨레의 21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건국의 개신교가 기여했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민의식으로 보수 정치권 단체들과 함께 공공영역, 보수적 가치, 역사교과서 등 교육영역, 인권영역 등을 자신들의 것으로 수호해 가려 하고 있죠. 사실 제가 좀 더 주목하는 건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이후에 등장한 주체들이에요. 지금 반동성의 세력들은 그 전에 있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중심의 움직임과 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안희완 목사의 경우 인터넷 선교를 내세우면서 온라인 공간에 공세적으로 뛰어들었죠. 이런 사람들이 시민단체 같은 것을 만들고 여론을 조성하고 인터넷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밝은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같은 단체 역시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죠. 안희완 목사는 전문가, 지식인 집단을 모아 이런 단체를 만들고 대형괴를 비판하는 글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바른 성분화를 위한 국민연합 등 여러 개의 단체를 만들었죠. 명물은 밝은 인터넷 세상이니 바른 성분화니 하는 것을 내세우지만 사실상의 목적은 극단적 선민사상을 가진 개신교 옹호와 그에 따른 가치, 보수 세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KHTV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선전물을 만들어내면서 다문화, 인권, 권리, 표혈의 자유, 차별, 역차별 등 개념의 경계를 마구 흩트리고 있어요. 이게 한겨레 21의 기사 내용입니다. 김호준 씨가 방송 중에 얘기하면서 저를 지목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를 지목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짜뉴스의 유포자다. 가짜뉴스의 생산자다. 가짜뉴스는 자기들이 늘상 만들어내고 계속 생산이 되면서 엉뚱한 소리라는 거예요. 이용희 교수님이나 안이한 목사가 가짜뉴스의 생산자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내가 애국운동 몇 년 했다. 내가 한국교회 지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활동했다. 벌써 20여 년이 넘어간다. 그렇죠? 30살 넘어서 개척교회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움직이고 싸우고 목소리 내고 조직 만들고 애쓰고 했었으니까요. 벌써 20여 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몇 년 했느냐고 물어봅니까?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오래 했느냐? 몇 년 했느냐? 의미 없어요. 애국운동 얼마나 했느냐? 나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힘을 썼느냐? 이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나라가 위계쳤을 때 나라를 구했던 전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전 국민적으로 대단한 인기를 얻었어요. 열광적인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세월이 지나갔어요. 볼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골리아시 재현을 합니다. 1대1로 맞짱을 뜨자는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사단장이 1대1로 맞짱 뜨자 이런 말 안 하죠. 왜냐하면 저격수가 총 쏘면 죽잖아요. 비행기에서 미사일 쏘면 죽잖아요. 아니, 땅에서도 지대지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쏘잖아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죠. 벙크 안에 숨어서 전략을 짜고 지시를 내리는 게 장군의 할 일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일기토 같은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국지 같은 데도 보면 관우, 장대, 조자령, 하우연, 하우돈, 여포, 동탁. 동탁은 잘 안 싸우는 거죠. 여포는 무력이 대단한 인물이고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장군이 이기면 이기는 쪽 사기가 올라가면서 전쟁의 승기를 잡아요. 고대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골리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1대1로 싸우자. 내가 지면 우리들이 너희들이 종이 되마. 너희가 지면 너희들이 우리들의 종이 되라. 이때요. 사울은요. 오랫동안 애국활동했죠. 장군들도 마찬가지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나라 살리는 일을 했어요. 군인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실제로 나라를 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처했을 때, 나라가 망할 상황에 놓였을 때 이들이 아무 약할 못하죠. 다위선이요. 다위선 애국운동을 얼마나 했죠? 나라 건지려고 얼마나 싸웠죠? 군인이 된 지 얼마나 됐죠? 없죠? 없어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사울 따라 전쟁이 나간 형 세 명의 안부를 부르러 전쟁터에 왔어요. 군인이 아니에요. 일개 목동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위시요. 나서잖아요. 거대한 골리알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와의 이름, 고 네가 몰카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로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스 군대 시시로 공중이 세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이지하냄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인즉, 중요하죠?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인즉, 얼마나 애국활동 오래 있느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얼마나 이자리 큰 공을 세웠느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군대가 얼마나 많으냐? 조직화가 얼마나 되느냐? 자금력이 얼마나 달리느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광화문에 얼마나 세력을 많이 모으느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이제 몰매를 날렸는데 이 몰매돌이 골리아스의 이마에 박히잖아요. 사람의 팔 힘으로 던진 돌은요. 이 두 개의 원이 워낙 단단해서 깨뜨리고 튀겨져 나가요. 기절시킬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튀겨져 나가요. 총알이 아니기 때문에 박힐 수가 없어요.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아스의 이마에 박혔다는 얘기는 다윗의 팔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거든요. 다윗의 고백대로 전쟁이 여와께 속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연수 자랑하지 마세요. 유치한 겁니다. 얼마나 세력이 크냐?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비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애국운동 얼마 하지 않았던 다윗 같은 인물을 통해서도 나라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윗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활동했다니까요. 언론이 주목할 만큼, 언론이 공격을 할 만큼. 그런데 저처럼 오래하지 않아도, 전광모산처럼 더 오래하지 않아도 아주 세파란 애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건져내실 수 있어요. 조직력이 없어도, 자금력이 없어도, 유명세가 없어도 그런 무명의 인물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을 살려내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아니겠어요? 뭔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 가로채지 마세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됐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 세웠다. 그 영상 보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진짜 말이 안 되죠? 윤석열이 승리가 전광원의 승리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무지한 말을 막 함부로 합니까? 거기에 아멘하는 사람들은 대체 뭐죠? 호응하는 사람들은 대체 뭐죠?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낮아져야 돼요. 비껴서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께 한번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로채는 무서운 죄 짓지 마시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이름으로 전전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